저는 오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5.18 민주 영영들이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 영영들이 정말 군사독재 한거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5.18 영영들이 언제 표창장 위조했습니까? 언제 자녀의 자식 저 시험을 대신 쳐줬습니까? 언제 감찰 무마를 해 줬습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소위 범죄 혐의를 5.18 영영들의 어떤 그런 아픔에 비유한다? 있을 수 없는 저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서 자신이 저지는 범죄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범죄와 관련해서 이미 1심, 2심에서 다 2년의 형량을 받았고 다 사실관계가 증명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5.18 민주 영영과 자신과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5.18 영영들이 왜 위로를 합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 5.18 민주 영영에 대한 정말 모욕인데다가 저는 광주 시민들을 정말 욕보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저런 자리에 가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가족의 아픔? 지금 자신의 가족, 지금 정경심 씨 이미 4년 형 받아서 가석방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딸,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민주화운동에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말 이 표창장 위조하고 자녀 다 입시, 좋은 입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조해서 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형량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쪽에 비교를 합니까? 의사 등장에 추가ato